지금이야말로 리서치 능력이 엄청 중요해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같은 섹터면 좀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하면 비슷한 요인이고 그 섹터는 다 안 좋았고 반대로도 리오프닝 되면 좋을 것 같아 하면 다 같이 좋고 이게 생각보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꽤 길었고요 그 사이에 같은 섹터 내에서도 누구는 우리가 한국에 타이트할 기회로 삼자 하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어쩔 수 없죠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려야죠 허송세월 하신 데도 있거든요 이 기업은 진짜 괜찮은데 싼 것 같은데 하시는 거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기업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들은 이번에 아마 역실적이 오고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닥쳐도 빨리 이겨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밑에서부터 경영자까지 다 봤는데 이 회사는 이제 예전의 회사가 아내 밸류에이션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 전 그건 정말 싸다는 범죄가 속 들어간다고 봅니다 역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반 쪽 음반 사업 쪽으로 많이 관심이 좀 쏠렸고 전 사실 이게 정말 실환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숫자를 지난 2년간 경험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필드 플레이어가 없는데 정말 천만 단위의 어떤 판매고가 나오는 한 기획사에서 이런 걸 보면서 참 놀랐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어떤 콘서트라든가 그동안 좀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이제 전개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이게 콘서트를 안 하니까 팬들이 아 그래 우리 오빠들 앨범이라도 사야지 라고 해서 같은 예산을 이쪽에다 썼는데 다시 좀 콘서트로 넘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아까 그 음반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 말씀 주셨는데 콘서트로 좀 이동을 할 경우에는 어떤 거를 좀 챙겨봐야 콘서트에서의 어떤 사업적인 결과를 미리 좀 예측할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도 좀 팁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저변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 많이 되고 집에만 있으면서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케이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BTS도 워낙에나 2년 전에도 굉장히 대단했지만은 그 사이에 훨씬 더 대단해졌거든요 버터 이런 거는 1위 한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빌보드에서 길지 않습니까 그게 된 게 글로벌의 가수들 중에서 한국만이 지금 SNS나 온라인 시장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것도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좀 부가적으로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더더욱이나 온라인 SNS 쪽 영향력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으면서 커졌는데 거기에서 케이팝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가령 뭐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 이제 기존에 우리가 케이팝을 많이 소구하는 나라 이외에서도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된다든지 사실 그런 데는 프로모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세청 데이터 보시면 앨범 판매량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양도 늘었지만 수출이 되어 나가는 국가 수도 최근 한 5년 동안 2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변 자체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 꽤나 좀 확인이 된다 없다가 새로 좀 생긴 그런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남미 같은 데는 원래도 좀 인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무슨 동유럽 쪽에도 나가고요 아시아 쪽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소비력이 구매력이 있을까 하는 데까지도 나가는 그러니까 주요 국가에서 이제는 좀 이런 국가에서도 싶은 데까지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변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음을 느껴서 이번에 그 앨범 판매량은 이거는 정말로 진짜로 증가한 부분 팬들이 증가한 부분이다 그리고 서구에서 사실 기존의 팬들인데도 거기에서는 원래 앨범을 사는 활동이 팬 활동이다라고 생각들 안 했는데 거기선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케이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얘네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그 문화를 자기네가 좀 따라하고 싶어하는 팬들의 문화를 흉내내면서 옮겨간 거네요 네 그래서 한국의 팬들은 앨범을 샀는데 그런데 미국의 앨범은 CD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싶은데 한국 앨범은 사보니 화보집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살만하구나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다양한 시도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포토카드도 버전이 여러 개 나오고 에스파도 앨범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그냥 소장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2만 원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 돼서 그 다음에 공연을 하면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딱 보실 게 처음에 공연장을 어디에 잡느냐 몇 회를 잡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연 시작 지역을 어디에 잡느냐 그걸 봐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이 공연장이 다 안 차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며칠을 연달아서 하느냐 하루에 이제 끝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익성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코로나 환경이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콘서트를 3개월 뒤에 잡았는데 그때 만약 다시 확진이 늘면 자가 격리나 이런 기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몸이 이게 메워버릴 수도 있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돈뿐만 아니라 시간 측면에서 기회 비용 같은 것들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를 겁니다 그러니까 팬층의 상황과 팬층의 볼륨과 코로나 상황과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정한 게 지금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올해의 어떤 콘서트 스케줄 같은 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히트 레이셔가 높은 지역을 딱 고를 거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규모를 만약에 과거에는 1만 명 규모의 공연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2만 명대 공연장에서 한다고 하면 그거를 저 아티스트가 무리했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진짜 보이니까 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도요 그다음에 그게 미국이다라고 하면 저 아티스트 왜 무리해서 미국에 가지라고 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로 반응이 오나 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반응이 오는 거를 저희는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제 공연장 예약이 오픈되면 얼마나 빨리 이게 솔드아웃이 되느냐 그다음에는 그중에서는 이거를 다시 되팔이 하기 위해서 산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리셀러 마켓에서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느냐인데 지금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는 복합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야 인기가 높아진 것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그동안 2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그 펜트업 디맨드도 분명히 좀 녹아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연장을 잡고 난 이후에 추가 공연을 잡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정말 반응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공연으로 어느 정도 될지는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음반이랑 향후에 콘서트 이런 것까지 상황과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지난번에 나오신 고태훈 매니저는 하이브를 많이 갖고 계시고 저는 SM 그러면 정강훈 매니저는 이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채널에서 늘 말씀드릴 때 엔터는 보통 같이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조금 취향이 탈 수 있고 전략 방향성에 따라 다른데 보통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우리나라에 하이브나 SM, JYP, YG 모두 다 기회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는 진짜 더 뭔가 장기적으로 믿음이 간다라고 했던 거는 그 전에 신고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JYP가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JYP는 보통 몇 년 전에 한 얘기들이 약속한 바들이 거의 스케줄이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몇 년 전부터 어떤 노래로 어떤 춤을 어느 지역 이게 거의 다 결정이 돼 있으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뭐가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그냥 접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 박진영 프로듀서의 성향도 보면 식단이나 이런 관리나 하시는 것도 보면 굉장히 짜여진 대로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 녹아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YP를 보시면 사실 그렇게 갑자기 뭔가 나타나는 돌발 변수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조금 적은 이 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기업이다 보고요 그 다음 플러스로 여기에서 회사들 사이에 다 잘하고 있지만 플러스 알파를 과연 향후에 저희가 5년, 10년이라는 기간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어떤 게 그러면 이게 메인이 될 거냐, 이슈가 될 거냐라고 하면 결국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이브가 주축이 되어 있는 위버스 그 다음에 SME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는 DAU가 과연 얼마만큼 이 회사들이 이거를 성장을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엔터주들의 향후 주가 방향은 이게 크게 달라질 거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서비스들이 나온 지가 너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지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도를 막 해보면서 본인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성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이 회사가 여기서는 또 한 단계 성장했네 그런 게 느껴지시면 또 TP를 확 올리셔도 되고 그런 요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엔터산업이 사실 저희가 예전에 얘기를 나눌 때만 해도 약간의 오해와 맞서서 주장을 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의 주장이 많이 좁혀졌잖아요 많은 동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장은 안 좋지만 엔터주들 주가는 상당히 괜찮고 실적 차 좋고 그런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쪽심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싸이 때부터 해가지고 빌보드에서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와 대단해 해서 1등 했는데 뭐 한 2, 3주밖에 못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둔감해지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이제 뭔가 인식의 갭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럼 여기서 더 큰 걸 계속 보여줘야지 더 갈 수 있을 텐데 아까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아직은 비중이 좀 작으니까 이 어떤 케이팝의 추세가 여전히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커져버린 레벨업 된 덩치에서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플랫폼을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 자체 IP를 가지고 수익화를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올 만큼 좀 온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상대 강도로 봐가지고서는 꽤 많이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매일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데 엔터주는 계속 올라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있는 거는 일단 기존 것에서 파생되는 리오프닝에 따른 공연을 한다는 거 공연하게 되면 또 굿즈도 팔게 되고 이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좀 지대합니다 그렇죠 두 날개 중에 한 가지 날개로만 지금까지 날아온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 됐을 때 이게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스트레이 키즈의 성적이나 아니면 그 전에 트와이스가 합백에 들어가는 걸 보고서 좀 놀래셨을 것 같아요 노화 됐다고 생각했는데 BTS 블랙핑크 아니고서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이브의 투바투라든지 아니면 SM의 NCT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전략만 잘 짜면 빌보드에 또 잘 랭크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지금은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으니까는 사실은 그것만 해가지고서도 펀더멘터리 개선도 이어지는 아직도 빌보드에 올라간다는 건 그 자체의 어떤 뉴스 효과라기보다는 큰 시장에 어떤 사업적인 성공에 영향력을 준다 그런 차원에서 빌보드를 좀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이제 반반으로 나뉘는데요 말씀해 주신 그런 게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 회사도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빌보드 합백이 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라디오 같은 데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대중적인 접연이 좀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 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수익화로도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빌보드에 나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고 저도 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매크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사실은 원래 이제 매크로 가이가 좀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정강호 매니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계시고 특히 뭐 어떤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식견이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사실 제 관심사는 별개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근데 저조차도 사실 2020년 코로나가 오고 이제 돈을 많이 풀고 그 이후에 어떤 통화량의 방향성이나 그리고 경기의 방향성이 약간 옛날에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딱 그 사이클대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부터 작년 초부터 이제 우라가미 군요의 사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도 뭐 그 실적장세, 역금중장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연간 혹은 반기 단위로 너무 탁탁탁 잘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정강호 매니저 방송을 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이 우라가미 잊혀진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나한테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구나 근데 사이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실적장세와 역금중장세가 좀 혼합되어 있는 형태에 우리가 지금 사이클에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정강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실적장세 이미 지나서 역금중장세로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저희는 사이클상 어디 위치에 있고 그 근거로 보시는 게 뭔가요? 네 일단 사실 뭐 가치투자 이야기하는데 매크로 이야기하면은 아우 저건 뭐 말도 안 돼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매크로를 보기 시작을 했던 거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금융 쪽 담당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금융주들이 모든 게 금리에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좀 아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할 게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저는 뭐 5에서 10%나 20% 하락까지는 이거는 제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보는데 진짜로 30%씩 하락하는 거 뭔가 한번 확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는 굉장히 크게 통화량이나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의 변화가 크게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더라 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나도 1, 20%까지의 하락은 피할 수 없더라도 진짜 크게 한번 하락이 올 만한 거는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투자하는데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었었던 부분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거는 클래식입니다 진짜 완전 클래식인데 제가 대학교 들어간 게 2004년이었는데 처음 들어가가지고서 경제언론 수업 들을 때 테일러룰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그러고서 주식하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정말 전통적인 방법으로 돈을 풀어버리니까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일이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거는 좀 우라가미 군요책이랑 그러고서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로는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좀 하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동학개미운동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좀 비쌀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께 조금 이제 사실 빛내서 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빚은 내서 안 하시겠지 현금 마련하시고 말씀을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너무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조금 여기서 너무 이제 빠지면 화가 나서 더 사실 수도 있잖아요 빚을 더 내서 영끌해서 그런데 그런 점을 좀 방지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부채를 내서 주식을 하는 데 대해서는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좀 훈련이 돼 계신 분들은 저는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3%에서도 이제 한번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좀 격론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로지 저는 그 부채를 써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금융장세 사이클 정도 안에서 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장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고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런데 주가는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사실 부채를 줄여가면서 입실하면서 부채를 줄여가야 되는데 이제 동일한 행동을 다른 사이클에서 한다면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려를 하셨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경종을 울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메인 콘텐츠로 다루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이클의 평가를 2020년 3월이 이제 완전 망가져서 금융장세가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해 10월, 11월 그때부터는 실적장세 들어가게 되었었고 그렇죠 이듬해의 한 4월, 5월 정도에서는 실적장세도 전반부, 후반부가 있다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그때부터 넘어가는 그러니까 중후장대가 전반부까지는 좋은데 후반부는 좀 소비자나 개별 종목이 좋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딱 작년은 상반기, 하반기로 또 정확하게 나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책 내용을 소개만 했을 뿐인데 마치 그게 맞춘 것처럼 지금 되어버린 골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걸 봤던 거는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해나가는 속도가 꽤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작년 한 4분기 때부터에서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언제 여기서 역금융으로 들어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1월 중순부터가 역금융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이런 사이클도 정말로 따라오는데 근데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다른 특징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V자로 완전 반등하는 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V자로 반등했고 사이클들도 보통은 실적 장세 그러면 한 2년은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짧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짧아서 너무 빠르게 과열을 만들어내니까는 이번은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실적이 완전히 꺾이고 그런 거는 아닌데 이번은 근데 내 생각보다 항상 반발짝씩은 빨랐으니까는 조금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이고 실제로 과거에 역실적이라는 얘기가 실제로 기업들이 막 적자가 다 나야지 역실적이 아니고 기대치가 이만큼 높은데 이 정도밖에 못 나오면 성장해도 사실 이거는 실적 기대치는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주식은 비싸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아주 전형적인 역실적의 그런 성격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까지 맞물리면 시장이 완전히 암흑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봤더니 금융이기 아 금융이기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쭉 나올 때 워낙 이게 전대미문의 사태니까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실적 추정치를 되게 부수적으로도 해두셨었고 그러다 보니 항상 실적 추정치 대비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 폭이 20%씩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 평균 대비해서 20% 가까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빠르게 회복된다는 게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에서는 드디어 과거 평균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밖에 안 나오는 수준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3분기 때는 3분기 때부터 그게 좀 나타났습니다 조짐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반대로 기업들 실적은 그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은 못하는 성장은 하지만 그래서 이번 실적이 나올 때는 오히려 과거 평균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은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역실적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말하는 게 역금융에서 이제 우리는 이번 실적 지진이 역실적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있습니다 역실적 장세는 얘기만 들어도 사실 좀 무서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크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된 것도 뭘 해도 안 되는 장세를 좀 피하고자 하신 거였고 그게 결국에는 역실적 장세로 들어가면 사실은 동일하게 뭘 해도 좀 안 되는 장세인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많이 보고 거기서 추려서 봐서 그런지 그래도 뭐 실적 기대치 대비해서 좀 더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완전히 뭐 시장을 떠나기에는 여전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적 장세가 짧았던 만큼 싼 종목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공이다 뭔가 사이클이 좀 실적 장세였던 그런 또 혹해한 사이클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은 다 좀 낮은 것 같거든요 그냥 매크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막상 돌아와서 개별기업으로 보면 지나치기에는 너무 싼 주식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 좀 괴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역실적 장세와 역금융 장세가 좀 맞물려 있어서 최근에는 또 현금을 많이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기에는 여전히 시장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싼 종목이 아직 많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때 일단 대중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리서치를 잘하시면 좋은 기회를 여전히 발견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과거에 금융이나 실적 장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좀 허드를 낮춰서 봐도 되나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가급적 현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존을 굉장히 좁혀서 하시라 그런데 진짜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정도면 괜찮은 거다 말씀드리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하셨던 그 엄청난 기회와는 사뭇 다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교 대상이 엄청나게 주가가 좋았더니 코로나 직후에 그거랑 이제 비교를 드리다 보니까 저는 현금을 좀 더 말씀드리는 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서 약간 과격한 행동이나 과도한 기대를 좀 떨어뜨리고 싶으셨던 그런 매트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리서치 능력이 엄청 중요해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같은 섹터면 좀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하면 비슷한 요인이고 그 섹터는 다 안 좋았고 반대로 또 리오프닝 되면 좋을 것 같으면 다 같이 좋고인데 이게 생각보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꽤 길었고요 그 사이에 같은 섹터 내에서도 누구는 아이고 우리가 한번 황골탈퇴할 기회로 삼자 하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유 어쩔 수 없죠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려야죠 하신 허송세월 하신 데도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이 기업은 진짜 괜찮은데 싼 것 같은데 하시는 거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기업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이라면 그 기업들은 이번에 아마 역실적이 오고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닥쳐도 빨리 이겨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기업들은 이제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크게 나서 정말로 더더욱이나 리서치하셔서 변화가 있는 그런 기업들 그게 사업적인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M&A를 해가지고서 마켓슈어를 크게 늘린 데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정말로 저비용 구조로 확 바꾸시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때는 단순히 이 회사는 이런 거 풀리면 좋잖아 이런 매크로적인 탑다운으로 보시면 아주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정말로 밑에서부터 경영자까지 다 봤는데 이 회사는 이제 예전의 회사가 아니야 시장이 잘못 알고 있어 근데 밸류에이션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 그건 정말 싸다는 범죄에 확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가 오해를 좀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금화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시면서 아 이제 뭘 해도 좀 안 되는 숫자가 잘 나와도 개별 종목당의 숫자가 잘 나와도 주가로 반영되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해진 어떤 그런 장세로 판단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사실 지금 지표들이 나오는 것도 막 엄청나게 험악한 지표들은 또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저도 사실 이게 향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엄청난 인플레가 어떻게 돼있지에 대해서 연준도 제대로 모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조금 이런 점은 조심하시고 이런 점을 좀 주의깊게 하시라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표현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현금화 조언 말고 지금 시기를 좀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좀 방법? 볼 만한 그런 영역은 뭘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린 게 잘 아시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큰 기회를 찾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손쉬운 일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주주 정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라는 측면인데 사실 증시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주주 정책이 좋으면 그 회사는 주주들의 손실을 제한시켜버립니다 배당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주 정책이 기존에 보통은 잘했던 기업들이 향후에도 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또 과거에는 아주 탕하였는데 마음을 고쳐먹고서 이제는 주주들의 가치를 좀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도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기준이 좀 불확실하게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전 그럴 때 늘 추천을 드리는 책이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여기에 대해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자본을 어떻게 재배치를 잘하느냐 그게 경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이나 손실 이거를 좀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시면 사례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정책이 개선되는 곳은 사이클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초과 수익이 날 수도 있다 네 물론입니다 근데 저도 뭐 비슷한 조언들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뭐 자기가 잘 아는 저희 다 뭐 사실 워렌버핏, 비터렌치 이런 분들한테 주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이제 프로들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잖아요 음악도 들으시고 마트도 가고 편의점에서 물건들도 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다 그냥 상식선에서 합니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보단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삼성전자를 사시는 걸로 대응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같이 판단하기가 참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를 계속 빠질 때마다 사 모아간 뭐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고 가장 큰 회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고 사실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이런 물타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만큼 분석이 어려운 기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분석을 하려면 디스플레이나 핸드폰, 가전 그리고 반도체 쪽까지 다 하면 사실 그러면 각각의 있는 기업들이 사는 게 외국의 경쟁사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분야만 제대로 파가 죽어서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는 여기서 기계적으로 자꾸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겠다고 하시면 사실 그런 방식이라면 인덱스 투자가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 전체적으로 10% 빠지면 난 뭐 조금 더 사겠어 또 10% 빠지면 또 사겠어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우상향을 하겠지 차라리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에 대해서는 가지는 생각이 정말로 그러면 업황이 언제 좋아질까 이런 부분은 예상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수로 삼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삼성이 만약에 자본 정책을 좀 변화를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빠르게 이게 또 반등의 기회를 좀 엿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좀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삼성이 아쉬운 점은 현금 배당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원래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사주도 사시고 또 소각까지도 해주시던 복합 정책을 썼는데 지금은 그걸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쓰면 법상에서 오버행이 또 생겨나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게 있으신데 과연 주주환원 정책에서 화끈한 걸 쓰실 수가 있을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는 과연 M&A를 할 수가 있을까 현금 100조 넘고 현금 흐름 지금 생각하면 한 2, 3년 뒤면 120조가 아니라 현금 200조가 될 것 같은데 양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든 하셔야 될 터인데 과연 그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일단은 삼성전자 그거를 좀 좌지우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